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오 파형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노이즈 제거법 노이즈 리덕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박수를 쳤는데요 이 박수를 치는 과정은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사운드를 녹음하고 있어요 이 아이폰으로 녹음된 사운드와 영상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사운드를 녹음하고 있는 건 오늘의 예제가 노이즈를 다루는 부분인데 보통 동영상 작업이 끝나면 제가 노이즈 필터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제에서 들으셔야 되는 노이즈 필터링이 이미 그 과정에서 되어버리면 예제를 잘 못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이폰으로 사운드를 녹음하고 있고 생각보다 아이폰의 사운드는 녹음이 굉장히 잘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에 굉장히 민감한 환경보다, 스펙보다 아이폰의 보이스를 녹음하는 데 적정한 스펙이 훨씬 더 이런 강의에는 유용하게 쓰이지만 늘 이렇게 파일을 M4A로 되어 있는 걸 웨이브로 바꿔야 되고 핸드폰에 있는 걸 컴퓨터로 옮겨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작업이 조금 까다로워서 저는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습을 위해서 예제를 하나 녹음해 볼게요 컨덴서 마이크의 볼륨을 살짝 올리고 최대한 잡음이 생기도록 녹음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자 이 정도의 볼륨을 녹음해서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사운드를 들어보면 볼륨이 이렇습니다 예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선택, 이펙트를 통해서 노말라이즈를 진행하게 되면 파형을 키울 수 있죠 이 파형을 키운 걸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방금 파형의 크기를 키운 건 볼륨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볼륨의 크기는 노말라이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노말라이즈 때문에 볼륨의 파형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어떤 차이가 들리시나요? 노말라이즈가 되니까 들리지 않던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잡음이 들리게 되죠 이게 볼륨을 키웠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입니다 나한테 들리지 않았던 잡음 내가 원치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게 돼요 그럼 그 소리를 없애려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냐면 바로 노이즈 리덕션을 하셔야 돼요 노이즈 리덕션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단계가 있고 필터링의 단계가 있어요 노이즈 리덕션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 노이즈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크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프로파일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프로파일된 노이즈를 걸러내겠다는 필터링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위해선 이렇게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는 딱 소리도 빼볼게요 이렇게 노이즈만 녹음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게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에 노이즈 부분만 프로파일링이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노이즈 리덕션으로 왔을 때 이러한 에러 메시지를 보시게 돼요 No Audio Selected 아무 부분도 오디오가 셀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깨끗한 노이즈가 있는 부분 깨끗한 노이즈 말이 좀 이상하네요 노이즈가 있는 부분만 선택하셔서 노이즈 리덕션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떠요 이때 첫 번째로 진행하시는 게 Get Noise Profile 내가 선택한 영역의 노이즈가 어떠한 건지 읽어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제 필터링을 해야겠죠 지금 상태가 읽은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이펙트 노이즈 리덕션을 진행하시면 디폴트를 12로 맞춰놓죠 여러분들 디폴트가 아마 12로 돼 있을 겁니다 OK를 누르면 뭔가 사라졌죠 소리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선택된 영역 부분만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펙트에 오셔서 노이즈 리덕션 OK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어떻게 달라지냐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조금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펙트 노이즈 리덕션 다른 건 조금 두고 노이즈 리덕션 데시벨에만 집중하면 이건 다른 플러그인에서 말하는 드레스월더라는 개념이에요 드레스월더는 문지방이라는 뜻으로 문을 열었을 때 문지방의 높이가 1cm다 그러면 아무나 건너다닐 수 있겠죠 개미가 지나가는 데는 좀 힘들겠지만 강아지가 지나다닌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을 딱 열었는데 문지방이 1m다 그러면 사람도 못 지나다니겠죠 그 문지방의 높이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더를 좌측으로 내리게 되면 제로 우측으로 가게 되면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로를 놓고 문지방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놓고 하면 모든 노이즈들이 다 통과해요 프로세스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지방의 높이를 엄청나게 높여주면 48 아무 노이즈도 지나갈 수 없다 라고 만들어버리게 되죠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일단 노이즈는 걸러졌지만 문제가 어떤가요?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귀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다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레코딩 당시에 사운드를 잘 녹음해야지 후반 작업이 펀해요 프로덕션 단계에서 사운드를 잘 녹음해야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도치 않았던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는 중간을 편집하고 가는 방법을 익히셔서 예를 들면 이 마지막에 있는 노이즈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끝에 있는 클릭 노이즈 혹은 앞부분에 이러한 노이즈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삭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싱크를 맞춰야 된다면 제너레이트에서 사이언스 소리가 없어졌죠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역시 여기도 안녕하세요 뒷부분에 불필요한 노이즈가 있다 사일런스로 제너레이트 발생해줘라 침묵의 구간을 발생시켜줘라 이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 예제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뒷부분에 노이즈들을 없앨 수 있죠 이러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는 처음에 레코딩 단계에서 잘 녹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다시티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게 오다시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드레스월더의 개념이에요 제로로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거치지 않습니다 문지방이 제로예요 개미도 그냥 지나다닐 수 있고 고양이도 그냥 지나다닐 수 있고 점점점점 드레스월더로 올라갈수록 강아지도 넘기 힘든 순간이 올 거고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순간이 와요 사람이 지나가기 힘든 순간까지 가면 노이즈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만 원소스가 갖고 있는 뉘앙스와 많은 것들이 없어져요 결국은 노이즈 필터링이라는 건 필터링이거든요 이 필터링은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녹음을 잘 해야지만 완벽한 소스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노이즈 리액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보정을 통해서 사운드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레코딩 단계에서 가장 깔끔하고 적정한 볼륨으로 녹음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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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